그 다음 국가 주도형을 왜 위험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 이거 좀 많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상황 이렇게 된 김에 보세요 역사 국정화 논쟁 때문에 되게 긍정적 현상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드디어 우리나라 시민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걸 되게 많이 느껴요 정말 너무나 절절한 연락을 제가 되게 많이 받아요 정말 하나도 몰랐는데 정말 이제는 알아야 되겠다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울 수 없다 제가 팟캐스트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사연이나 연락이 오면 우리 가족이 같이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열받는데 방법은 없으니까 야 이거라도 들어 이러면서 온 가족이 같이 막 지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국정화 국면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굉장히 큰 소득은 뭐냐 한국인들이 드디어 역사를 자발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고 생각하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굉장히 큰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 큰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민정 모델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결국은 국가가 관리하는 거거든요 왜 국가가 관리를 교과서를 관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뭐냐 역사 왜곡이 필연적이에요 왜냐면 국가가 관리를 하면 국가가 본인의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쓸 수밖에 없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이제 조선왕조는 좀 달라요 조선왕조로 보면 조선왕조 같은 경우는 실록을 쓸 적에 그 실록의 내용을 현재 왕이 절대로 못 보거든요 유일하게 그걸 열어봤던 왕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연산군이에요 그래서 연산군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엄청 까는 거예요 그 뒤 같은 왕인 거죠 부정과 부패가 많지만 무엇보다 연산군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관의 역사 기록을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엄정하게 만들어진 조선왕조 실록도 조선왕조의 왕의 일대기를 자세하게 쓴 거잖아요 결국은 국가가 주도하면 국가가 원하는 거 위주로 지필 내용이 잡혀질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한다 이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세 번째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 인권, 계급 등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수 없다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어요 이거예요 한참 공격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 나왔던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너네 왜 우리 교과서를 좌빠리라 부르면서 너네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뭐 이렇게 지금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겠지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중고등학교를 다니시면서 역사, 한국사든 세계사든 지금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사든 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르치질 않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오직 뭐만 가르치는지 아세요? 민족만 가르켜요 민족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예요 우리가 존경을 하는 사람 쏟아내 보세요 물론 저희 아빠예요 이거 안 되고요 저는 샤이니가 좋아 이것도 안 돼요 그렇게 소위 말하는 나의 사적 감정 말고 소위 말하는 존경해야만 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윤동길 누구야 이봉창 김구 다 뭐예요 다 동기문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교육은 민족을 기준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 민족의 해방과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만 기르고 있는 거예요 단점, 얘 하나만 들어볼게요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뭘 다루고 있냐 인권 주제로 형평운동이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형평운동이라는 거 형평운동이 뭐냐면 백정인권운동이에요 백정들의 어떤 그 백정 뭔지 알죠 고기 잡고 돼지 뭐 이렇게 하는 그 백정들의 인권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운동을 했던 게 있는데 이렇게 딱 하나 나와요 그 운동을 이끌었던 리더가 누구냐 강상호라는 선비예요 양반 선비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뭐라 하더나 그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백정의 인권에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강상호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이 없어요 강상호는 민족 어떤 그런 국가 차원에서도 길어지지 않아요 강상호의 무덤을 가보면요 지금 그냥 고속도로 옆에 방치돼 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백정이 30만 명이었는데 그 누구도 강상호를 찾아보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 중심의 교과서를 쓰니까 그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여성, 인권, 계급 등등등등등등 소위 말하는 민족의 발전사 외에 우리 역사에 되게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서술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동주가 좀 화제가 됐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거기서 보니까 윤동주의 항일정신 이런 파트가 있어요 역사 왜곡이에요 왜냐하면 윤동주가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항일을 할까마까마까마까마 고민하다가 항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잡혀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인 윤동주의 가치는 뭐냐면 시인 윤동주의 가치는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가 가치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우리 사회라는 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 쓸땀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경영학과 출세했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 압력이 있죠 일제시대도 어땠냐면요 모범 청년상이라고 일제가 계속 퍼뜨렸던 얘기는 국가에 충성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면 경성제국대학이 들어오거나 못 되더라도 면석이 같은 거 되면서 이 사회에 충실한 모범 청년이 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누구야 저기 윤동주는 싫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느낀 거거든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그 숱한 시대를 써가면서 자기 정치성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윤동주는 민족운동가로서의 항일적 정신이 아니라 식민지 속에서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찾기 위한 어떤 그런 고뇌나 몸부림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형평운동 같은 경우도요 형평운동은 나중에 운동이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굴러가지 않는데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라고 나와요 거짓말이에요 역사 왜곡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냥 써놓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역사는 다 민족을 위한 헌신된 역사로 쓰여져야 되니까 국가주도 역사소설이 굉장히 심각한 한계예요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다는 얘기는 아까 했던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삼국이 멀리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 가까이 붙어있는 삼국이 자국의 이야기만 계속 써요 자국의 이야기만 계속하게 되고요 그럼 이건 충돌이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사실은 국가주도형의 역사소설은 상당히 여러 가지의 문제를 내포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이걸 바탕 속에서 다음에 보다 건전한 역사교육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 가야지 그냥 이런 문제라면 나는 박근혜가 싫어 그냥 국정교과서는 틀렸어 이렇게 어떤 정치공방적으로 이해를 하면 설령 국정교과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더라도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지는 건 없을 거다 라는 거고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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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